아 1차 낙사 낙사 제일 좋은 곳 이쪽에 2차 낙사 아 아 안되네 2차 낙스도 좋아요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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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얘들 계속 공격 와줘요 어 이건 안되겠다 아 아 나 궁 쓰면 안되겠다 4차? 4차 낙사 에 멋있어요 얘들 모르는거 같애 안돼 넥사 꿀 좀 빨아야 하는데 제발 막지마 마우스 오른쪽으로 낙사 여기 보시면 낙사 구간이라가지고 공격 갑시다 공격 얘들 다 어디갔대? 이 안쪽으로 낙사 어 뭐야 뺏기고 있는거야? 아 뚫었어요 뚫었어요 말투밖에 안해 얘들 이제 이쪽으로 낙사 몇번 당하니까 안오죠 아아 이게 잘못썼다 낙사를 못시켰어 어 어 어 얘 뭐 온다 어 무섭다 빠지고 쟤 왜 져서 궁 쓰냐 우선 뚫으려고 쓰는거 같은데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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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낙사 꿀 좀 빨고 싶은데 아쉽다 어 뭐 다 죽은거야? 좋았어 이제 어 이거 안된다 이거와대 위험하다 들어가면 바로 궁신됨 자 올거에요 올거에요 앞쪽으로 낙사 다섯번째 낙사 좋았어 낙사 좋아요 어 어 근데 도멈추어 제철주 또 낙사 또 낙사 아 이거 낙사 아니고 다 죽었죠? 낙사 뭔 소리야? 궁수 잡았음 나 잡았음 불타오고 있다 누가 거친 숨소리지 수고했어 거친 숨소리 낙사해 흐흐흐흫 흐흐흫 낙사 쩔았음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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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옆에서 나 옆에서 궁쌌는데 흐흫 다섯번 오 낙사 나 저치기 52번 흐흫 소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